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14쪽이고요 어찌하여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는가 자신에게 본래 밝은 보배 구슬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다 찾고 있단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지 모르고 자꾸 밖에서 찾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이 잘 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형식적인 말 같이 느껴지고 공부할 때는 모를 때는 참 불교에서 말하는 상투적인 말 같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중생이다 보니까 중생인 내가 깨달은 부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중생인 나는 너무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온갖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아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저열한 이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 고귀하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대단한 어떤 깨달음 대단한 부처 이런 것을 내가 어떤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 딱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딱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이 공부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이 공부는 그렇게 내가 우리 이제 학교 공부하듯이 내가 이 공식을 이해를 못하다가 그 공식을 딱 이해하듯이 그렇게 내가 모르던 것을 어느 순간 딱 알게 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게 모를 때는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와 그런 일이 내 인생이 일어난다고? 막 엄청 막 이런 상을 안고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공부는 그냥 제가 어떤 어른 스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인식의 어떤 전환 같은 이런 느낌 정도밖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너무 맨날 보던 분별이라는 한 곳만을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쓰며 살아오다 보니까 이걸 문득 한번 확인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하던 것만 하면 맨날 하던 것만 하면 그것밖에 몰라요 내가 해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더란 거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더란 말이죠 거기 안에 이렇게 게임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참 막 가다가 저보고 하보라 해서 제가 옆에서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금방 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옆에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했는데 한참 가다가 벽이 하나 딱 놓여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가다 말고 벽이 딱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뛰어가던 게 멈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벽에서 부딪히면서 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있었더니 그 옆에서 그 꼬마 아이들이 막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 와 진짜 어이없다 이러면서 헐 막 이러면서 와 이 기본도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간단한 거를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로는 뭔지일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면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보이는 이 화면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네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위로도 있고 전혀 모르던 화면이 딱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때 제가 되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야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얘네들이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나는 이 생각을 못하니까 죽어도 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게임을 이렇게 뭐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옛날에 그 뭐 너구리 뭐 이런 거는 그 화면 한 화면 안에서 다 끝나잖아요 옛날에 게임 그 화면 안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화면 다 끝내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게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 화면이 이 상황에서 이쪽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몰랐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 비유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랄까 한 번도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다 보니까 이게 낯선 것이지 이거는 사실 한 번 확 전환이 오고 나면 여기에 이제 점차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삶에서 점점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이것이 정말 진실이네 그리고 와 지금까지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거짓이었네 하는 게 그냥 그냥 명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에 체험 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점점 이게 뭐 잡았다 놓쳤다 이런다는 사람이 있던데 옛날 사람들 같으면 이제 딱 스승이 없고 이 법문을 이걸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같으면 잡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때는 뭔가 확 뭔가 전환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삶의 경계가 달라지고 막 그냥 쑥 내려가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깨달음인 줄 알고 막 와 잡았다 했다가 그게 딱 놓치고 나니까 어 나 안 깨달았어 내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도망가 버렸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 체험 체험에서 온 부수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했을 때 그걸 다 쫓게 되니까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언화되어 이 법문을 듣고 깨달는 게 중요한 것이 또 깨달음 이후에도 똑같이 다를 게 없어요 깨달음 이전과 깨달음 이후가 똑같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냥 다른 법문을 깨달은 사람들은 별도의 다른 법문을 들을 게 또 따로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문득 진실을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이제는 이 법문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막 그냥 들어오면서 점점 삶 속에서 진실들이 드러나고 거짓인 것들이 이제 판명된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정말 정말 거짓이었네 진짜가 아니었네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여태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왔고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아 이게 진실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점차 드러난단 말이죠 뭐랄까 이게 이것도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별의 구조 안에서 들으니까 분별의 구조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방편의 법문인 거죠 그러니까 큰세님들께서 나는 법문을 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법문은 어쩔 수 없이 하면은 분별의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진실이 뭔가 이게 제가 이제 진실이 거짓 이런 표현을 쓴 게 어제 보니까 그 도노입도 여문론이라는 것에 보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방편을 썼어요 즉 증애심이라 돼가지고 분별심을 것은 증애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중도를 거기서는 이성공이라고 불렀어요 즉 견성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증애심 없는 게 그 견성이다 즉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좋아하는 건 애착하려는 마음 싫어하는 건 증오하는 마음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다가 그게 한 단계 넘어서 좋아하는 건 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건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그걸 증애심이라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좋다 싫다 분별해서 한 발 더 나간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행식 명색 유기촉 수에 취하잖아요 수 보자마자 듣자마자 어떤 경계를 딱 접촉하자마자 딱 수에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것을 애착하게 된단 말이죠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싫은 느낌은 미워하고 그러다가 이게 취로 이어진단 말이죠 애착하는 걸 내 걸로 갖고 싶은 마음 내 걸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이 증애심이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늘 이 증애심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증애심이 뭐냐면 나라는 망상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 바깥에 내 몸 바깥에 있는 건 타인 남이고 다른 존재야 이렇게 여기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 생각 하나를 믿으면서 나는 애착하고 내 것 나 내 거 나는 애착하고 나 아닌 것들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눠가지고 또 증애하고 그런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을 할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멍 때린다 이러듯이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한번 한번 확인하라고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고 이러고 생각을 멈추고 있을 때 우리가 지관 중도의 수행을 지관하거든요 멈출 지자 볼관자 그냥 멈추고 보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멈추고 증애심을 멈추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 그냥 있을 때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게 자각이 돼요 그냥 이게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냥 그냥 이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다 또 이 소리가 없으면 또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죠 그죠? 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명상하다 말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그건 고요함 그뿐인데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 나이가 지금 뭐 60, 70인데 야 이러다가 나도 몇 년 안 돼서 혹 가는 거 아닐까 내지는 얼마 전에 내 먼 친구가 죽었다던데 야 이러다 나도 금방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이에 대한 한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데 하는 생각이 올라왔거나 내가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프던데 이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면 이렇게 명상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가 쿡 쑤셔요 그냥 그냥 그 이게 알아차렸을 뿐인데 그냥 그걸 보고서 어 가끔 요즘에 이러던데 이거 혹시 죽을 병 아니야 이러다 훅 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란해지고 갑자기 내가 나이는 몇이고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게 지금 나를 갑자기 엄습해 오죠 아무 일 없던 아무 일이 없다가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그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모양이 그려지고 아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아무 모양이 없었죠 금강경의 상이라고 말하는 모양을 그려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 생각 일으키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분별상이라고 불러요 분별해서 그걸 모양으로 그림 그려요 그렇게 명상하고 있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별상이 딱 일어나서 모양을 그려버리면 어떤 모양을 그리냐면 내가 나이가 몇이야 원래 그 명상하고 있을 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이가 없었죠 내가 몇 살이야가 없었잖아요 난 여자야 이런 것도 생각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죠 그냥 텅벽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었는데 한 생각 일으킨과 동시에 나이가 등장했어요 그죠? 병 아프다는 게 등장했고요 한 생각 일으킨과 동시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등장을 했고 내가 누구인지가 등장을 했고 내가 옛날부터 아프던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또 아파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이미지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픈 현실이 내 앞에 촥 펼쳐져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이 모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생각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든 그 모양의 생각을 내가 믿은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 그 나이가 진짜 자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 나이는 생각할 때만 일어나는 상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있냔 말이에요 진실을 붙을 때는 제가 아까 거짓 거짓은 말 거짓은 분별 생각 이게 거짓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거짓이에요 그거는 없던 자리에서 그냥 분별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심지어 명상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요 그러면 눈을 관찰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미지를 눈을 그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관찰하고요 얼굴 전면을 관찰하세요 호흡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그려지고 코가 그려져서 코 안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관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또 이렇게 앉아서 손이나 다리가 뭐 결리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엉덩이가 방석이 부딪히는 느낌을 관찰하세요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내가 방석 위에 올라앉아 있는 나를 그려요 그리고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이 방석 위에서 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이런 걸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분별이죠 근데 그 분별을 빼면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여기가 방석인지 엉덩이인지 그게 정확한 경계가 둘로 나뉘냐는 말이죠 그냥 하나의 알아차림만 있잖아요 딱 뚜렷한 경계선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무게감이랄까 뭐 어떤 따뜻함이랄까 어떤 뭐 찌릿찌릿함이랄까 어떤 진동이랄까 뭐 뭐 간질간질함이랄까 어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잖아요 그냥 실제로는 이것도 지금 말이고 이것도 상이고 내가 그림 그린 말로 나왔다 하면 전부 다 상이니까 근데 실제는 그런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알아차려지는 것은 그냥 알아차려지잖아요 딱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나이도 없죠 남자 여자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남자다 여자다라는 건 분별이에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까 말한 어떤 알아차림 어떤 찌릿찌릿함 뭐 어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자는 예를 들어 머리가 길다 남자는 머리가 짧다 스님은 머리가 없다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경험하죠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카락이 길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긴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의 무게감이 약간 느껴지나요 약간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없을 때보다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경험되는 것은 아 머리카락이 길구나 경험되지 않죠 실제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무게감이라고 이름했던 어떤 것이 알아차려질 뿐이잖아요 사실 그럼 그건 그 알아차림일 뿐이지 그게 여자예요 남자도 기를 수 있는데요 그럼 남자도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그걸 보고 내가 어 난 여자라는 게 알아차려지는데요 근데 머리카락이 긴 게 느껴지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또한 분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 생각 일으키면 나이가 등장하고요 한 생각 일으키면 내가 누군지가 등장하고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건강한지 건강한지 돈은 많은지 우리 집이 어딘지 내 자식은 누군지 남편은 누군지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창조돼요 삶이 세계가 우주가 눈앞에서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홀로 인도에 여행을 갔어요 아니면 홀로 어디 저기 강원도나 전라도 어디 혼자 여행을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내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신분증이고 아무것도 없이 여행을 갔어요 그랬다가 어디 다쳐가지고 정신 기억 상실증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다 하고 정신 그게 오더라도 지갑을 꺼내 보겠죠 그래서 내 주소가 여긴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태어났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죠 생각이잖아요 태어남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아무도 없고 태어남을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태어났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늦고 병들다 죽을 거야 죽음을 기정사실화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서 실제 죽음이 일어났을 때 죽음이라는 우리가 이름 붙인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날까요 똑같겠죠 어떤 알아차림이 있겠죠 그냥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그냥 어떤 우리가 통증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 뿐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는 모든 것들에다가 해석을 붙이고 분별을 해서 거기에 모양을 그림 그려가지고 그 모양 내가 그림 그린 모양 이 우주 전체를 그림 그려놓고 있단 말이죠 자기식대로 아닌데요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있어서 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이 지구별이 또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한국 이거 헬조선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든대요 한국은 사람들도 너무 정신사랍게 빠르고 뭐 공해도 많고 뭐 뭐 다 기분 나쁘게 뭔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시간대에 그 자리에 갇히는 누군가는 거기에서 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이 바람 한자락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시말라엘 뒤따라 가가지고 계속 욕하면서 왜 이런 데 날 데리고 왔냐고 왜 여기를 내가 짜증나 죽겠다고 하면서 뒤따라 갈 수도 있죠 아빠가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아들 데리고 야 같이 가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하면 자식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이걸 지금 한 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본인은 좋겠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른 걸 보게 되죠 전혀 다른 걸 자기에게 그림 그려진 모양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눈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가시강선만 보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는 가시강선만 봐요 이렇게 봐요 세상을 근데 적의선만 보거나 자의선만 보는 곤충이나 뭐 파충류나 이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세상을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안 완전 흑백으로 보이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박쥐들은 이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가 그 제가 이제 어디 시골 쪽에 있는 절에 이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가게 되는데 거기 박쥐가 인근에 이렇게 밤에 나타난데요 그런데 그 스님이 아 이 절은 좋은 점이 모기가 별로 없대요 산인데 그 산에 어떻게 모기가 없지 그래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대요 근데 가면 보니까 밤에 처마 밑에 박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박쥐가 하룻밤에 모르겠지 검색은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진짜일까 싶긴 한데 박쥐 한 마리가 하룻밤에 모기 천마리를 먹는데요 목이나 나방 이런 애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하나가 그러면 하나가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쥐는 그거를 보고 나서 잡아무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면서 걔네들이 어딘지 전파로 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날아가는 동선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뜯어먹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걔네도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냥을 눈으로 보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해본 바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쥐들이 보는 세계는 다른 거죠 우리가 보는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천상세계가 어디 저 안드로메다나 어디 딴 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가시강선의 영역을 보듯이 우리가 보고 감지할 수 있는 이 영역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신들의 세계를 못 보는 건 아닐까 우리가 영가를 못 보듯이 그 신들의 세계 여기서 동시에 여기에 동시 구족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저 염라대왕하고 뭐 온갖 하늘 천신들이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그들의 말의 파장과 우리 말의 파장이 다르면 우리는 그들이 안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견고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업대로 보이는 세상이죠 우리는 사람의 업이니까 사람의 형식대로 이렇게 세상이 보이겠죠 그렇게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살아온 환경 어떤 업습 이런 삶의 경험 그걸 이제 업습이라 그러죠 업식 그게 의식으로 저장된 건 업식이라고 하죠 그 업식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똑같지만 똑같은 세상을 안 봐요 자신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딱 자기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에 나에게만 펼쳐져 있어요 왜? 내 분별이니까 내가 분별한 세계 속에 내 혼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우주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내 우주의 창조주는 자기예요 내 우주라는 게 그게 분별로 만든 우주란 말이에요 그 분별로 만든 건 내 분별심으로 만들었으니까 분별상으로 내가 그림 그려놨고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딱 믿어버린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내 식대로 왜곡해서 분별이라는 필터 색안경으로 모양을 재해석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만 보다 보니까 내 해석 속에 내 분별상 속에 나는 몇 살이고 난 남자거나 여자고 난 태어났고 난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울을 보듯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게 나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생각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런 생각을 여태까지는 한 번 더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당연히 몸은 나고 이건 나고 바깥은 나 외의 타인이고 세상이지 그랬는데 정말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면 그 세상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런 분별된 세상이 없어요 없다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만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인연 따라 그런 세계가 착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탁 일으켰을 때 내 분별된 내가 만들어놨던 과거부터 이렇게 만들어놨던 창조해왔던 그 세계가 착 펼쳐진단 말이에요 마치 어젯밤 꿈속에 잠들자마자 꿈에 딱 들어가자마자 꿈의 세계가 한꺼번에 확 펼쳐졌듯이 꿈의 세계를 태초부터 하나씩 창조한 사람 없잖아요 창조하고 나서 그 결과 이루어진 이 꿈을 끈 사람 없잖아요 그냥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동시창조잖아요 나와 세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싸그리 한 방에 그냥 내 마음 안에서 탁 창조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꿈속에 있는 동안은 그 꿈으로 그려낸 그 상 꿈의 상 우리는 현실에서 분별로 상을 그리는데 꿈속에서는 꿈의 의식이 꿈의 상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있는 동안은 꿈의 상을 그린 그 모양을 자기가 그려놓은 건데 남도 내가 그렸고 우주도 내가 그렸고 태양도 내가 그렸고 그 꿈 전체가 나는데 내가 만든 상인데 모양이죠 그냥 실제가 아니죠 꿈일 뿐이니까 그냥 허상의 모양인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허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랐단 말이죠 분별을 일으킨 건데 그런데 꿈 깨자마자 그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듯이 이 현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명상을 한번 고요할 때 지관 멈추고 보게 되면 진짜가 드러나요 분별이 멈춰질 때 분별이 멈춰질 때 이제 진실이 드러나요 어떤 진실이 드러나요? 분별이 멈춰지면 그냥 이러한 진실이 그냥 드러나요 분별이 없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없고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죽는다 산다 이 몸이 나다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서 공해요 그런데 거기 완전히 없어서 공이 완전 제로 무 완전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런데 빵빵 통증도 알아차려지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분명히 이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면 이게 이걸 모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이지만 이렇게 영지한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다 생각이 만 한 생각 일으켜야 한 생각 일으켜야 내가 나타나고 한 생각 일으켜야 내가 나고 죽고 내가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생각 안 일으켜도 한 생각 일으킬 필요 없잖아요 이건 무의법이잖아요 애쓸 필요 없죠 이거 알아차리려고 애써야 돼요 저절로잖아요 이게 무의법이에요 나머지 자기 분별은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유의조작으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만들어낸 우주고 만들어낸 개념의 세상이에요 그 개념의 세계 내가 만든 허상의 세계 그걸 허상이라고 불러요 실상이 아닌 허상 우리는 그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고 나는 돈은 얼마고 나는 지금 괴롭고 내 인생은 어떻고 이런 망상을 부리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실상의 눈을 뜨면 그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 끌려가지 않아요 써먹긴 잘 써먹지만 말도 하고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그 분별을 다 써먹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아 이거는 분별이구나 그 분별의 세계를 그냥 사는 거니까 분별인 줄 알고 분별의 세계를 살면 이제 분별의 세계를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를 유희산매로 써 그냥 무게감이 없는 거죠 무게감이 심각함이 없는 거죠 심각해도 뭐 그때뿐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놀이 같은 삶 전체가 하나의 놀이죠 왜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등장하는 이게 허망한 허상이라는 것을 눈뜨게 된다면 이 허상에는 힘을 덜 준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낭비를 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늘 갖춰져 있는 실상 이 실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실상에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진짜인 거 이 실상에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허상인 거는 자꾸 이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낯익은 것에서 낯설어지고 낯설어진 것에서 낯익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분별에서는 자꾸 이제 낯설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이 법 실상 여기는 점차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친근해지는 점점 이게 진짜 내 고향이구나 처음에는 생소하고 그러다가 점차 점차 이제 이 고향에 내가 딱 뿌리를 내리면서 아 이게 이제 확실히 익숙한 거죠 무분별이 익숙하지 이제 분별은 왜 본인이 분별을 써보면 분별을 쓰면 또 끌려다니니까 찝찝하거든요 끌려다니다가 또 무분별 자리에 딱 있으면 아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데 분별에 끌려가면 깝깝아가는 게 분명히 드러나니까 거기는 이제 힘을 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 공부가 밖에서 찾을 게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밝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분별만 잦아들면 본래 있던 거예요 분별만 없으면 그게 뭐 없는 사람 있냔 말이에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공적 영지심이 누구에게나 다 본래 구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런 이게 이런 거였다고 하는 뭐랄까 이제 이런 다들 그래요 이제 이 자리를 딱 한번 어 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나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에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그걸 취하는 쟁취해서 뭔가 내가 그걸 얻고 나면 내가 뭔가 막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어떤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선을 바깥에만 향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의식이 전환되버리면 그냥 자기지 뭔 도수를 부릴 게 있겠어요 뭐 부처님은 뭐 무슨 하늘을 날고 뭐 전생을 보고 뭐 로또 번호가 뭔지를 다 알고 이러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깨달음이라는 공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상을 따라가는 공부하는 사람은 불교 공부를 하다가 못 버틸 수도 있겠죠 혹은 불교 공부를 해도 그런 공부처에 많이 가겠죠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뭔가 이렇게 막 깨달으면 신통력이 생기면서 내가 뭐 영가도 보게 되고 내가 딱 천도 아닌 게 직접 보인다고 막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요상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 법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이게 대표적인 말이죠 어떤 스님이 산에 가서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막 신통력이 생겼어요 신통력이 생기면서 이제 막 짐승들 새들까지 이 스님의 신통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새들이나 짐승도 얘네들이 중생이잖아요 신통자재함을 보고 굴복해서 꽃을 뽑아다가 스님 앞에다가 보시하고 막 공략물을 갖다가 보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워낙 신통자재하니까 대단한 도인 나셨구나 하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굴복을 해서 막 이러니까 이걸 보고는 신도님들이 보고서는 와 저 새까지 와가지고 딱 꽃을 갖다 바치고 이런 고고생이 나타났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의 법문을 듣다가 탁 문득 깨닫고 났더니 그 신통자재함이 싹 사라지고 너무 평범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새들이 와가지고 공양도 안 올리고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평범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공부 잘하다가 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평범한 진실을 도인들은 도술 쓰는 사람들은 이 평범한 진실을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면 그런 걸 할 일이 없죠 그거 해가지고 누구 홀리려고 그런 걸 하겠어요 중생을 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그래서 도력이 쉽게 말하면 도력이 약한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겠죠 그럼 그런 거 하는 사람들끼리 니보다 내가 도력 더 세 하면 내가 이만큼 떴다 그럼 자기는 이만큼 떠야 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참선했다 그럼 나는 2주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딱 앉아서 버텨야 되고 어떤 신통력을 부리는 아니면 난 더 깊은 어디에 들어갔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무조건 다 의미 없다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에 자기가 취한다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빠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계들이 일어날 수는 있단 말이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 체험 다양한 온갖 희한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 체험들을 보면 듣다가도 온몸에 전율이 찌릿찌릿 오고 뭔가 번개 맞은 것 같고 붕 떠는 것 같고 온갖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염불하다가도 그런 거 하면 그냥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스님들도 다양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해 살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어떤 기현상 같은 느낌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쫓아가니까 분별된 모양을 쫓아가니까 나와 다른 나에게 없는 걸 하는 사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았다 붕 뜨는 것 같은 이런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런 도술은 여러분에게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무리를 걷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어제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건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사 스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그저 없던 새로운 신통자점이 나왔다 그건 진짜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도의 쭉정이지 그러니까 그런 쭉정이가 큰 스님들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그거 가지고 신도님들한테 내가 이랬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이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 사기치지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큰 스님들 그런 현상도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담담하게 당신 공부하는 얘기로 저희 이제 스님들 모아놓고 큰 스님들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 들어보면 이제 이거는 뭐 신도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스님들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저런 경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비유로 당신이 공부할 때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했었다 근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거기 끌려 다니느라고 내가 막 도인 된 줄 알았고 큰 스님들 앞에 가서 막 큰 소리도 쳐보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이거 너무 익숙한 건데 이거 뭐 약간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수가 있지?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통쾌하면서 그렇게 찾던 게 드디어 내가 알았구나 하고 한편은 통쾌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꽉 막혔던 사람일수록 더 통쾌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신은 막 어마어마한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더예요 그 진짜 본래 자기에게 내가 이거였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래 앉아가지고 10시간 버티고 20시간 버티고 치질만 걸리지 물론 치질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고요함의 힘은 생겨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낯선 거예요 이게 딱 그러나 하면 되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 이럴 줄은 몰랐다 진짜 내가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었냐 왜 사기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바깥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찾았으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 맨날 쓰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뱉는단 말이에요 어찌해서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느냐 자신에게 본래 밝은 보배구슬이 있는데 이 밝은 보배구슬 이런 말도 약간 좀 오염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신심증장하라 이렇게 장엄으로 이렇게 설해 놓은 거지 바른 길과 삿댄 길은 둘이 아니고 본부와 성인이 같은 길 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혹과 깨달음이 본래 차별이 없고 열반과 생사가 같구나 이게 불의법이거든요 바른 길과 삿댄 길이 둘이 아니라래잖아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른 길이 아닌 삿댄 길을 걸어온 것 같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분별의 길이니까 그게 삿댄 길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가는 길은 바른 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분별을 가지고 삿댄 길을 걸어왔어요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을 가지고 삿댄 길을 걸어오던 그때에도 언제나 바른 길 위에 있었어요 바른 길을 여인 적이 없어요 파도가 어떻게 치든 항상 바다를 여인 적이 없잖아요 바다가 아니면 어떻게 파도를 칠 수가 있어요 파도가 친다는 건 그대로 바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삿댄 길을 걷고 있다는 건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삿댄 길이 나를 부처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선한 길이 나를 증명해 주고 있고 선과 악이 동시에 내가 맘에 드는 파도와 맘에 안 드는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이듯이 나쁜 짓하던 삶과 착한 일 하던 삶이 똑같이 부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바탕 배경에 그 하나의 한 마음 위에서 삿대다 하는 분별이 일어났고 선이다 하는 분별이 일어났고 악이다 하는 분별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행위가 어디선 선이고 어디선 악이잖아요 어느 시대에는 선이고 어느 시대에는 악이잖아요 옛날 뭐 진짜 종교 전쟁하던 시대는 지금은 그런 종교에서도 반성을 하지만 종교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에는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나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신성이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은데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해친단 말이에요 이거 뭐 타종교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불교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게 큰 게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불교도 저게 남방불교 국가 가운데 일부 어떤 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교를 되게 기복적으로 믿는 이런 그런 불교를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사실은 어찌 보면 다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층위가 너무 달라요 너무 기복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불교를 진짜라고 믿는 그런 부족에서는 다른 부족과 싸움이 나고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불교를 그렇게 믿게 되면 분별로써 기복적으로만 그렇게만 믿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종교 안에 어떤 층위를 가지고 있다 심층종교 표층종교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복적이거나 이런 수준의 종교가 모든 종교에 다 보인다는 거죠 우리 불교도 보이잖아요 그거는 표층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근데 모든 종교인은 근원적으로 처음에는 표층종교로부터 시작하지만 기복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수능기도 하고 뭐 진급기도 하고 건강기도 하고 이런 표층종교 수준에서 시작을 하지만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종교가 본래 가리키고자 하는 그 낙처를 확인하는 심층종교 자리까지 가야만 그래야 진정한 어떤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표층종교 수준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악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통해 자기를 좀 정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표층종교가 훌륭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들이 중간 역할을 착 해주고 나야 이제 이 사람이 더 안으로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만나거든요 선근공덕을 짓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웰빙, 힐링, 명상 이런 바람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막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영성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명상의 배신이니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영성이 어쩌고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있긴 있겠지만 또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이 뭔지 공부가 뭔지 마음 공부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검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명상, 기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웰빙, 요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떤 영성단체를 가든 어떤 명상단체를 가든 어떤 수행단체를 가든 열심히 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씩 열심히 갈고 닦아요 근데 다 그래요 거기서 열심히 갈고 닦다가 자기가 그 수준을 어느 순간 슥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아닌데 싶어서 거기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 아무 무리 없이 나오게 되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 붙잡는 단체가 있어요 절대 못 가게 만들거나 너가 딴 데 가면 너는 어디 가면 큰일 난다 너 딴 데 가면 큰일 난다 하고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가 최고인데 너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데도 있고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떤 단체에 열심히 하다가 너무 열성적으로 열심히 막 그냥 광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여기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곳이긴 하지만 나는 이제 다양한 스승을 만나서 다양한 공부를 좀 두루두루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올 날 했을 때 그 단체에 있는 종교단체에 있는 그 기존의 사람들로부터 아 이게 떠나오면서 되게 외롭다는 느낌? 뭔가 이렇게 이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와 진짜 의연하게 내 갈 길 가자 이러고 그냥 확 돌아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가 나빠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단체도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사로잡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열어놔야 되는 거 불교가 어때요? 석강오리 부처님은 어떠셨냐면 여러분들은 절에 올지 말지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부처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 오라 비구요 끝! 그러면 이제 머리 깎는 거예요 오파리한테 가서 머리 깎고 나오면 그냥 비구해요 그냥 그날부터 아무 형식도 아무 절차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머리 깎고 살다가 며칠 있다가 부처님 제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면 아 그래 잘 가서 열심히 잘 살고 제가의 길을 가면서도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가요 그러다가 또 한 두 달 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시 들어와요 그럼 또 부처님은 또 오라 비구요 일곱 여덟 번 오라 비구요 오라 보고 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경전엔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다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환속을 했다가 들어왔다가 이걸 일곱 번 여덟 번을 했다가 여덟 번째 아랑가를 얻었다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자유에요 자유 구속하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부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쥐고 너 안 나가면 안 될까? 너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는 거 잡지 않고 가는 거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초인종 놀러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막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간다라는 거 야 가지 마라 여기가 최고인데 어딜 가냐 딴 데 가면 큰일 난다 두려움을 조장시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대출수면 그런 단체를 가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거기 미진함이 보여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미진함이 보이거나 또는 뭐 하여간 거기서 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뭔가 미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어떤 그러면 또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내 수준이 요만큼일 때 이 단체 갔다가 딱 나와서 요 단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수준이 올라간 만큼의 단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한 몇 년 거기서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미진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다 아마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저설 이 명상 저 명상 온갖 것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보내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일단 마음을 열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알라마 카라마 우타카라마 포크타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을 만났고 최고의 스승이 알려주는 수행을 했고 그 수행에서 갈 수 있는 최고 단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돌아서잖아요 자기를 입까지 가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스승이잖아요 스승에게 고마워서라도 그래도 스승이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두 분 다 붙잡았거든요 나랑 공동 스승하자 하면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내 지분을 너한테 반 이상 줄게 이러면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출가하러 왔을 때 그런 출가자들만 수행자들만 붙잡은 게 아니라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 마가다 왕의 왕도 붙잡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나라 마가다국 반 까이 반나나 너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반나나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탁! 과감하게 이거 의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리로 공부를 하면 됩니까? 정으로 공부하면 됩니까? 이게 의리나 정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자식도 남편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몸도 얘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얘와 인연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데 우리는 생사를 뛰어넘는 지금 억겁을 윤회하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부인데 억겁을 윤회한 입장에서 이번 생에 잠깐 인연 맺은 거 가지고 물론 의리가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이런 것도 좋죠 인간관계에서는 또 좋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근원에서 공부할 때는 거긴 거기대로 그냥 등도 달아들이고 할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내 공부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을 열어둬야 돼요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제 어릴 때 불교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불교 공부할 때 스님들에게 늘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 불교는 이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다 너가 출가를 하든 불교 공부를 하든 이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불교에 저를 희생하겠습니다 불교에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불교와의 의리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다 불교를 내가 너무 좋아서 불교에 내가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리에 헌신하겠다 그런데 불교가 내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는 불교가 제일 진리 같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불교를 방편으로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나는 공부하는 거다 그런데 2절에서 스님한테 배웠는데 불교를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저기 가니까 절도 아닌데 예를 들어 절도 아닌데 그냥 제가 스님도 아닌데 제가 잔데 그냥 깨달았어요 훨씬 깊은 깨달음 반거사 같이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을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황벽 스님이라고 전신법의 완능록을 쓴 황벽 어록 아주 정말 선의 어록 중에 아주 탁월한 어록 중에 하나예요 황벽 스님이 이제 정사에는 황벽 스님의 스승은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나가잖아요 백장 스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정사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등장한 약간 야사 비슷한 야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책이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짜 선사님들의 진면모들이 나와요 실제 있던 일들 그렇게 만들어진 선의 역사서가 아니라 실제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황벽 스님이 동네 할머니 아줌마 보살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이 스님한테 스님이 공부하러 간다라니까 그 당시는 큰 스님 밑에서 공부했던 보살님들이 스님들 만행하면서 스승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관님 오고 잘 데가 없고 그러면 어디 이렇게 자고 어디서 밥 먹고 그러면 이제 툭툭 던지는 거죠 이제 거량을 해보는 거죠 이제 던져보는 거죠 이 스님이 공부하려고 다니는 분인지 그 얘기들 하다 보니까 황벽 스님이 이 보살님 공부에 영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 그냥 야 이분이 그냥 뭐 깨달으면 안목인 분이구나 해가지고 그 보살님 밑에서 그냥 법을 알려달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 스승으로 모시겠다 알려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보살님 밑에서 그냥 동네 보살님 밑에서 그래가지고 보살님 밑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나서 그 보살님이 스님 스님 제 밑에서 있다가 어떤 동네 아줌마 밑에 있다가 깨달았다라면 아무도 안 쳐줍니다 스님의 법력이 아무리 높아도 이 세상에선 그런 거 안 쳐줘요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5조가 있고 6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6조 이후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이게 조사를 한 명씩 이렇게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 마조 백장 황벽 임재 해가지고 그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흐름이 있었고 그 두 흐름이 메인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게 선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인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사님이 아 인싸이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스님의 안목을 가지고 스님의 어떤 법을 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스님은 보다 많은 제자들에게 보다 많은 법을 설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 백장스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백장스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백장스님 밑에서 또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선의 정신인 거예요 공부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러잖아요 바람처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흘러다니며 사는 거지 어디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열려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분별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 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식도 있고 내가 10대 때 이 잘못했고 20대 때 어떤 잘못했고 30대 때 누구를 너무 못했게 차버렸고 40대 때는 내가 내가 진급하려고 누구를 좀 너무 못했게 했고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바른 길과 사 뗀 길이 둘이 아니랍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하라고 할지언정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나쁜 짓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실타래야지만 되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두둔해주면 그 사람을 욕할 거 아니에요 두둔해주면 욕할 거 요즘 분위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99명을 죽인 999명을 죽였다고도 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걸 깨서 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희대의 살인마 연쇄살인범 지금 연쇄살인범은 애교예요 이 사람의 안굴리마라에 비하면 뭐 백단위로 죽였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안굴리마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구제를 시켜주고 데리고 와서 출가시켰단 말이에요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불가족 천민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실체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이랬을까요? 죄의 실체가 있으면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절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 뭔가 이래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좀 편견을 가지고 보고 미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분별의 눈으로 보면 나쁜 놈이 맞아요 그런데 무분별지로 봤을 때는 샛된 길과 바른 길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도 깨달으면 부처인 거예요 인연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런 시구를 쓰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나는 그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와 나의 인연이 사랑입니다 또 나는 그대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와 나와의 인연이 미움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시를 쓰셨어요 이게 인연일 뿐이란 말이야 원수지간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원수지간의 인연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때문에 내가 인연 따라 이렇게 좀 덜 만나고 싶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우리도 똑같이 상황이 바뀌면 성격도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나쁜 짓도 합니다 물론 안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끝끝내 버티겠죠 어떻게든 내가 이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고 끝끝내 버티는 힘은 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딱 너무나도 꼿꼿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나는 이건 못하겠다 하고 그냥 자결을 선택하는 이런 옛날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제가 전쟁 관련된 것들을 에피소드들을 들어보면 진짜 전쟁이 나버리면 사람들이 정말 다 뭐 무시무시해지고요 심지어 전쟁까지 갈 것 없이 뭐 그런 연구 많다라잖아요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심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상현실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인 이 사람들은 교도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룰 없이 그냥 그랬더니 이게 막 며칠 안 돼가지고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교도관인지 알고 실제로 막 때리고 얘네들은 막 실제로 탈출을 감행하려고 하고 이게 막 너무 심각하게 실제인 것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단했다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당신이 20대 때 살았던 똑같은 마을 마을 전체를 세트장으로 한 50년 전 당신이 20대 때 살았던 그 세트장으로 삭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랑 똑같이 연극을 하라고 시켰더니 몰라보게 사람들이 젊어 보이더래요 너무나도 젊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정신 기억상실이 왔는데 한 10년 가까이 기억상실이 왔다가 10년 후에 기억이 딱 돌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서른 내 기억상실이 왔다가 마흔 돼가지고 기억이 딱 돌아왔는데 딱 돌아오고 난데 자기는 아직 서른인 거예요 자기가 서른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되게 젊어 보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한테 얘기를 야 너 기억상실이 와가지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확 삭아버리더라고 믿음이 자기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은 자기 믿음이 만들어내요 나는 아파서 분명히 나는 어딘가가 아프고야 말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더 아파지기가 쉽겠죠 나는 건강해서 이게 건강에 건강 염려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쉽다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부처님께서 안굴리마라의 과거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듯이 참회했을 때 그 참회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온전히 바라봤듯이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때 인연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과거의 내가 이렇게 이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 불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천 옮겨가는 건 없다 과거의 10대 때 내가 지금 이 나이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한 존재가 개체가 있어야 옮겨가죠 개체가 아니에요 나라는 10대 때 뭐시기 홍길동이 20대 홍길동으로 됐다가 30대 홍길동으로 됐다가 지금 이 홍길동으로 됐다?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고인연이 조합해서 고인연이 일어났던 거고 그 인연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재행 무상으로 무상하게 인연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분별심은 뭘 하는 게 특징이냐면 삶을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성공했어 너 인생의 대단한 성취야 그러면서 우월감을 중계방송해야 되고요 또 뭔가 누군가한테 좀 못한 게 있으면 야 너 저 사람한테도 지고 말이지 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비참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또 비참하게 중계방송을 하면 그 속삭이는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너의 경쟁상대는 죄야 너 저 사람은 이겨야 돼 이렇게 속삭이면 우린 또 그걸 믿어요 순진하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 경쟁상대였던 그 친구가 야 딴 친구가 서울대 갔어도 상관없어 그 친구만 나보다 못한 대학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를 막 무시했던 친구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그게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중계방송의 소리를 내가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중계방송 하는 거라니까 얘는 없앱다라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게 거짓이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왕 파순이에요 마왕 파순 분별심이 마왕 파순이에요 진실은 우리는 삶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늘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알아차림에는 나 너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이 개입된 본 거예요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거는 분별상으로 본 거예요 내가 너를 본다 내가 일을 했다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실제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가 경험되지 않고 그냥 이거거든요 이건 하나예요 듣는 나와 듣는 이 소리가 둘러 다니지 않아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지금까지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듣는 여기가 여기 있고 들리는 소리는 저 밖에 있어 그 생각 내려놓고 그냥 들으면 이게 진짜 두 개냐는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와 듣는 내가 그 둘 사이를 나눌 수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나고 듣는 나고 어디까지는 들리는 소리야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 하나예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쁜 놈 착한 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었어 하고 스스로 막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오열감을 느끼고 그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게 없을 때 이 말할처럼 바른 길과 샀댄 길이 둘이 아니에요 그 바탕에서는 그 배경에서는 그 배경에서는 그런 둘로 나뉘는 일들이 없습니다 본부와 성의는 같은 길 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본부와 성의는 같은 길 위에 있어요 본부와 성의는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설사 실수했더라도 앞으로 살 인생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니까 분별을 쓰는 것도 분별이 마왕이라고 했지만 분별도 자기잖아요 분별도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치든 아무리 예쁘게 치든 그냥 바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삶을 살다가 어떤 우린 결정 내릴 때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떤 결정 내릴 때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냥 가슴이 시킨 대로 그냥 하셔요 이렇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하고 아니 스님 내가 예를 들어 차를 살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집을 살까 말까 이 어마어마한 거 어떻게 가볍게 해요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가볍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다만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 욕심이면 분별을 쫓아가면 욕심이니까 머리로 분별로 자꾸 하게 되면 욕심과 집착과 화 이런 게 올라와서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화가 나고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쩌지 두려움이 생기고 그거는 탐진치 3독이 많이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않게 이게 또 쉽지 않나 그렇지만 않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 3독을 가지고 결정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말은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어서 저도 하면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의 최선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손에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봐야 될 인연이 생기면 그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는 선택 같지만 나와 이 법계가 같이 하는 선택이라니까요 또 내 그동안 쌓아왔던 업식이 같이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자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업식이 인연 따라 인연이 선택해요 인연이 내 안에 있는 업식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에게 쌓아왔던 인연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 업식은 예를 들어 우리 비유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을 살까 말까 이랬어요 그럼 살까 말까 했는데 내 업식은 난 겁이 많은 업이라 옛날에 사기도 당하고 이런 겁이 많아서 겁이 많은 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못 사 못 사 못 사 이런 내 업식에 따르면 얘는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복이 많아서 이걸 살 인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냥 예를 들어 살 인연이 된다 치면 인연이 알아서 인연을 또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내 업은 도저히 이걸 못 사는 업인데 갑자기 그 즈음이 됐을 때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야 여기 좋다더라 뭐 이걸 한번 해봐라 내가 네 같았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듣다가 TV 보면 또 TV에도 이걸 해도 된다는 얘기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이걸 해도 될 것 같은 뭔가 용기를 줄 만한 온갖 정보들이 막 갑자기 예를 들면 쏟아들어오게 되어서 내 업식에 따르면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저런 걸 해서 이게 왠지 모르게 스르륵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요 스님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서 있던데요 그런 얘기나 하는 분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실제 얘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업이 동할 때는 업이 동할 때는 내가 제정신이었으면 그 남자랑 결혼 안 하거든 그런데 내가 이게 그 업에 콩깍지 시스템이 딱 끼니까 그게 업이 동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정신없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미 결혼해 살고 있고 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이 집이 내 집이 돼버렸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게 진짜 비유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서는 스님 본문처럼 누가 저보고 약간 사기치자고 같이 사기치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이 같이 사기치자 되면서 사기쳐야 될 것 같은 뭔가 마음이 동화하면서 그럴 때는 인연 따라 사기를 쳐야 되겠죠? 뭐 이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별할 때는 명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택법 각질에서 법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옳고 그런 걸 딱 선명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교는 무분별지라고 해서 분별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아니다 싶은 건 안 해야죠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또 그러고 또 이걸 자기가 그림 그려가지고 아 뭔가 흐름이 될 것 같으면 뭔가 흐름을 이렇게 타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막 TV나 막 검색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비슷한 거 안 나오나 또 그런 사람 막 찾아가가지고 그런 인연을 억지로 자기가 조작하려고 아니면 자기가 막 재해석하는 거야 어? 이게 그 메시지 아닐까? 이게 어떤 힌트 아닐까? 이게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힌트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저는 무의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의로 자꾸 자기가 자기 분별을 자꾸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말로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말로 하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럼 그렇게 해서 후캐동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어떤 나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게 쉽게 말하면 전생 그 전생부터 업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가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죽일 놈이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비동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럼 그걸 우리가 응징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응징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정견해야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죠 지금으로 봐줘야죠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참회하면 참회한 존재로 봐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잘못을 하는 걸 보이면 그걸 또 믿어주면 안 되겠지만 그처럼 즉 우리는 근원에서 본래 용서받은 존재예요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라 용서할 거리가 없는 존재예요 아니 파도가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그걸 용서해줘야 돼요 예쁘게 치든 거칠게 치든 거칠게 친 거는 용서받아야 되고 예쁘게 친 건 상 받아야 됩니까? 바다 입장에서 누굴 상을 주고 누굴 벌을 주겠어요 그런 죄와 벌이 따로 없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쪽 파도가 둘이 이렇게 치다가 이쪽 파도가 이쪽 파도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쪽 파도가 너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고 고소를 해버리면 누가 잘한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된 건데 분별을 해버리면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이 인연의 조화예요 인연생, 인연별이에요 거기다 우리 분별이 특정한 인연은 잘한 거 특정한 인연은 못한 거 특정한 인연은 선, 특정한 인연은 악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도 시대에 따라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자기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밥을 먹는 게 어떨 때는 너무 배 터져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일이고 어떨 때는 너무 맛있는 행복한 일이듯이 동일한 것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 전혀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할 거예요? 선악이 정말 있냔 말이죠 분별에만 있잖아요 분별에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해기도 저는 평생 제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해하겠습니다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참회하겠습니다가 엄청 대단한 일 같지만 그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참회를 그렇게 한다는 건 나는 그 죄의식을 계속 붙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 있죠 참해기도는 짧게 간단히 끝내라 3일 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딱 참회하고 끝내버려라 참회됐다 참회됐다고 확 믿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참회했으면 참회됐구나 하고 그냥 탁 믿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참회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는 게 이 참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잘못된 일을 과거에 했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설사 미래에 잘못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바들바들 떨면서 결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점도 봐야 되고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피해 나갈 곳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 지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구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결정 내리면 돼요 그리고 결과 책임 내가 다 지겠다 자기가 지면 되고 져야 될 일이면 인연 따라 져야 될 일이면 내가 이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인 것 같지만 그냥 해도 된다는 게 내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으며 인생을 막 하나하나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완전 내려나죠 이렇게 되면 지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아무리 잘한 것도 우월감이 없어요 잘났다는 것도 없고 못났다는 것도 없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도 없고 나는 나쁜 놈이야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지금 앞으로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살 수 있고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부처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듯이 사 땡긴과 바른 길이 본래 둘이 아니고 본부와 성인은 같은 길 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본부와 성인이 똑같은 바다와 파도니까 딱 같은 바다 위에 있어요 선과 악이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고 그러니까 미혹과 깨달음이 본래 차별이 없어요 미혹,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과 깨달음 깨달음이 차별이 없어요 이게 미혹이고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를 분별로 들으면 미혹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열반과 생사가 같구나 혈반과 생사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똑같이 열반, 생사가 여기 지금 같이 있어요 바다 위에 파도가 같이 있듯이 즉시공하듯이 공직시색하듯이 여기 즉해서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이러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이게 열반의 작용이에요 부정의 작용이고 여러분 지금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는 그것이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마침내 공적함에도 오직 의식으로 생각하여 깨끗하고 텅 빈 것을 찾는구나 인연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인연 가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가, 가가 거짓 같자예요 거짓으로 화합한다 인연이 화합해서 어떤 결과를 생겨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인연이 가합 찾을 길이 있냔 말이에요 어디 갔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요? 온 데가 없잖아요 인연이 만든 거예요 얘가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에요? 누가 창조했어요? 뭐 뭐 어디 갔고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요 인과 연을 화합해 주니까 소리라는 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뿐이에요 인과 연에 따라서 이 이렇게 생성됐다가 얘는 0.0001초 뭐쯤 되잖아요 얘는 이제 한 100년쯤 되는 거죠 그 인연의 유효기간이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런다고 또 이것을 아 이게 하니깐서 법회를 할 때는 항상 뭔 얘기하고 나서 그렇다고 그걸 또 쥐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것도 참 거시기한 일이고 알아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 쥐고 저렇게 말하면 저걸 쥐고 그래서 머리 똑똑하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 말들을 하나하나를 다 쥐어가지고 그걸 막 체계화시켜서 스님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면 이런 결론이죠? 이게 맞죠? 이러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해서 쥐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교리화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또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걸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 말은 다 틀렸어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인연 가합이니까 제 목청에서 이렇게 떨려가지고 나오는 인과 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소리잖아요 이게 인연 가합이에요 말로 드러난 모든 것이 인연 가합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는 한 법도 설 한 법 없다 팔만대장경에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시하게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철스님께서 열반성에 내가 법회하면서 설법하면서 사람을 다 속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는 지옥을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이게 너무 뭐랄까 수준 높은 얘기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타종교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렸어요 여봐라 성철스님 같은 분이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다 성철스님이 자기가 지옥 간다고 고백했다 자기가 여태까지 법회한다면서 사람들 속였다라는 걸 고백했다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고 불교가 삿댄 거라는 걸 인정하고 간 거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불교 신자들은 성철스님보다 못한 스님들 밑에 가서 법문 듣고 앉아있다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고 그걸 본 불자분이 저한테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서 스님 이거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러면서 이게 진짜라면 너무 충격이고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왔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링크를 보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본 불자가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걸 얘기를 듣고 더 놀랐어요 우리 불자들의 마음 공부의 어떤 위치가 이 정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걸 좀 더 낮춰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떤 불교대학에 가서 쉽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갔을 때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저기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모든 말씀하십시오 스님 강의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스님 저기 저희 우리 법당에 오는 신도님들의 불교 공부하는 수준을 중학생 아니고요 고등학생 아니고요 초등학생 아니고요 유치원 저학년으로 생각하고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얘기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머리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 문제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직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어찌 보면 너무 좀 충격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좀 격식을 파하는 걸로 들려서 이런 말을 듣고 어? 법상생님 말 들어보니까 선악도 없다는데 내가 나쁜 짓 막 해도 상관없네 삿댕짓과 착한 일이 똑같다잖아 똑같은 부처리잖아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도 부처가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정말 낙처를 모르는 거죠 그 인강부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딱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법계, 사법계 다음 장이 이제 2와 4를 둘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이법계와 사법계라서 현실세계의 법계는 인강부가 확실해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기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법계라는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설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 인연이 없다는 것이지 현실세계도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세계에서는 분명한 인강부가 있어서 복을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한 부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나쁜 사람 천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 한 명에게 보시하는 게 훨씬 큰 공덕이다 평범한 사람 천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한 명에게 보시하는 게 훨씬 큰 공덕이고 착한 사람 천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수행자 한 사람 보시하는 게 낫고 수행자 천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깨달은 사람 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들으셨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까지 신도님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찌 보면 딱 수준을 낮춰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한 설명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현실세계에서는 분명하잖아요 사법계에 현실세계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공부 깨달은 공부 한다고 해서 현실을 보셔면 안 돼요 이 깨달은 공부는 깨달은 공부대로 하되 현실에서는 내가 복도 짓고 착한 일도 하고 주변 사람도 돕고 또 절에 오면은 내가 다니는 절에 가면 기도하면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야지 내가 나는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기도 같은 거 끊은 지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앞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우월감 같은 거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본인이 낫다라는 걸 도리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선의 스승들은 근기 있는 사람들만 붙잡아놓고 곧장 그냥 직진심에서 가르쳐주는 그냥 활활한 법문만을 하셨단 말이에요 딱 그거로 법문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알았는 사람이 적어요 제가 처음에는 선의 법문만을 막 이렇게 보다가 다시금 부처님 석관위 부처님의 초기 불교를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정말 감동을 많이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선불교가 제가 뭐 이렇게 조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불교는 선불교 나름대로의 어떤 놀라운 장점이 방편이 발전되었다는 놀라운 장점이 있어요 선불교는 근데 이 선불교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무한한 동체 대비심에 중생을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그 자비심이 함께 접목이 되었을 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기가 부처님도 시론, 개론, 생천론, 제역에 과한 출리의 공덕 그 다음 사성제 이렇게 단계별로 근기에 맞춰서 설하셨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으나 부처님의 그 놀라운 자비심 와 정말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학문도 없고 공부도 없고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을 지으라고 복을 지으면 천상세계 날 수가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나쁜 일 하나라도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나쁜 과부를 분명히 받는다 왜 인간고의 현실세계, 사법계의 세계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지을 거는 분명히 복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있잖아요 이 사법계도 무시 못한다는 게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 이게 놀랍다 이렇게 감으로 제가 확인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베풀고 사는 습관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많이 베풀고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정말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좀 자기의 계신과 뭔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러고 사는 사람은 이게 달라요 정말 현실적 과보가 다르고요 또 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잘 베풀 때 이렇게 슬슬 풀리는 것과 또 막 너무 이제 막 옹졸할 때 그때 정말 이렇게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삶에서도 드러나고 뭔가 흐름이라는 걸 뒤바꾸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옹졸하고 뭔가 막 이러다가 뭔가 삶에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뭔가 한 번 한 생각 탁 돌이켜가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좋은 사람과 오래 있어야 좋아지지 지금은 거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사이에 있으면 거저 착해지는 거예요 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착해져요 착한 사람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말투를 거친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금방 배워요 이게 훈습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전에 그 말씀드렸죠 20대 후반인가 출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1시간 앉아가도 얘기를 했는데 입에다가 걔네들한테는 욕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욕을 했어요? 이랬는데 야 나이도 이제 들어가는데 욕 좀 그만하라 했대요 누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욕했냐고 그래서 아니 입에 그냥 뭐 이렇게 존나 존나 하는 소리 달고 살더만 그랬더니 야 그게 무슨 그게 감탄사지 그게 무슨 욕이냐고 막 이러면서 비슷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걔네들한테 맞장기 치다가 저도 그 말이 불쑥 나올 뻔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야 한 시간 안에 훈습이 바로 되는구나 저절로 그냥 막 그냥 저절로 이게 훈습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변 분위기 흐름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 어떤 단체에 깃들어 있고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과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분위기에 좀 젖어들면 꽁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훈습, 훈습 되는 공부에요 정법 훈습 저절로 공부가 그게 모의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공부에요 이 공부는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억지로 버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 흐름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은 승가를 만나는 것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공부의 전부다 할 게 없으니까 그 도반들이 모여있는 사부대증에 모여있는 그 승가 속에 깃들어 있기만 해도 그 법문을 듣기만 해도 저절로 훈습이 되고 또 좋은 도반들 여러분이 또 그래대요 착한 레벨이요 성격의 레벨이나 말투의 레벨이 집에서 나오던 말투 성격하고 저랬다 보면 한 두 단계 착해지고 두 단계 목소리가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이미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콘크리트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콘크리트 안에서 회사에 일하고 있을 때는 신경질적인 사람도 주말에 산에 가면 저기가 날 언제 봤다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산에서는 되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일이 되게 마음이 열려있다는 소리거든요 자연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 자연이라는 분위기 속에 그냥 깃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을 닮아가거든요 이처럼 이게 그래서 정법 훈습 훈습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하십시오 네